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금융 겸 연체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8%대에 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15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.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연체율도 급등세입니다.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.2%로 2021년 말보다 4.5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